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스포티지 신차 패키지 시공영상입니다. 먼저 신차 검수입니다. 신차 패키지 전문 올댓에서는 그 어떤 신차가 들어와도 절대 신차 검수를 대충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올댓의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봐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썬팅입니다. 썬팅은 그레이 색상과 어울리는 팅큐브 비반사 필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티천백전면 천측 후면으로 아주 반듯한 팅큐브 썬팅 비반사 필름은 수수하게 차량 색상과 녹아내는 모습이 매력적인 썬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1입니다. 이 제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신차 패키지 하면 올댓인 만큼 블랙박스 하면 아이나비를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네, 외부선 마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완벽하게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해드립니다. 차량에 잔 스크래치가 걱정되시나요? 저희 올댓에서는 가장 많이 스크래치가 나는 특정 부위들을 선정하여 전문적으로 PPFC 공을 고퀄리티로 진행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차체 거리 조절이 미숙하여 긁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올댓은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범퍼 PPF를 자체 제작함으로 차량 사이즈에 알맞게 서비스로 시공해드립니다. 소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올댓의 특별한 PPF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신차는 올댓이 지켜드립니다. 더불어 코팅 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올댓의 특별한 코팅 서비스는 유리막, 발수 코팅, 엔진 룸, 시트 종류가 있고 시공시 시공 부위별로 한 병 사용이 무조건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제품이 남거나 다 사용한 후에도 그대로 제공해드리며 품질 보증서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니 실배를 안고 가는 올댓의 정말 만족스러운 신차 패키지입니다. 그 외로 따로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 차량 용품들과 키키이스, 세차용품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올댓의 신차 패키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댓은 전국 각지의 본사가 관리하는 지경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면서 스포티지뿐 아니라 그 어떤 신차들이라면 최고의 퀄리티로 최상의 서비스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신차 패키지를 찾으시는 분들 올댓 오토모빌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